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때 유행했던 발진티푸스입니다. 이 1845년도에는 오랜 장마가 돼서 그 감자를 키우 감자를 주된 그 작물로 키우는 아일랜드에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감자가 다 병에 걸린 거예요. 맞아요. 감자가 원래 척박해야 잘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햇빛을 못 보고 계속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감자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일랜드가 감자만 심은 거예요. 감자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양하게 심었어야 되는데 감자에 올인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일랜드가 워낙 척박해서 뭘 심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감을 잘 못 잡았네요. 아니죠. 감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인구도 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스코틀랜드나 이쪽 북쪽으로 가시면 정말 땅이 척박해서 정말 뭐 꼽아도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자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감자를 심고 열심히 심은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감자가 병이 나니까 수확이 없고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빨리 대처를 해서 국가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 국가에서 대고 갖고 있는 거 미리 갖다 쓰고 이렇게 정말 긴급재난기금을 쓰고 서로 이렇게 기부도 하고 나눠 써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영국이 당시에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민지인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주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지주 네가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하니까 지주가 아니 내가 왜 이 가난한 내 소장농을 먹여 살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인 거예요. 소장농들을. 그러면 소장농은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나죠. 땅에서도 쫓겨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나머지 200만 명은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400만 명이 사라졌는데. 지금 아일랜드 인구가 500만입니다. 계속 늘어난 게 500만이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초토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200만 사망하고 200만이 이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았나요. 이주한 국가로? 네. 발진티프스는 간환한 자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이가 많고 더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영국 사람들은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기 때문에 이가 없기 때문에 발진, 이가 감염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발진티프스에 안 걸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퍼졌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관리가 됐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일랜드에 그때 특수하게 나타난 현상인 거죠. 진짜 푸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근과 함께 발진티프스가 했고 재기열까지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는 잘 살았을까요? 내쫓고? 아니요. 자 땅을 누가 경작합니까? 소장하니까. 그러니까요. 노동, 자기 농민을 다 쫓아서 이 지주도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자 땅을 누가 삽니까? 살 사람이 있어요? 없죠. 누가 샀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샀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주 헐값에 다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북아일랜드가 남아있게 된 게 영국인이 대거 거기를 이주한 겁니다. 시골다에 러시아인이 진입하듯이 아일랜드에 영국인이 대거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그 지주가 정말 더불어서 자기가 덜 먹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같이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안 났을 겁니다. 영국인에게 자기네 강토가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올리스, 오볼리즈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러한 비극을 1946년 릴리안 루시 데이비슨이라는 작가가 고르타라고 기근이라는 작품을 표현을 했는데 종교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시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림자 제가 비참한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죽기 직전에 한 톨이라도 감자를 건져 보려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죠.